네, 제목이 잠시 잘못 나갔습니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인데요. 자, 그린에너지 이분이시죠.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오늘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괜찮으셨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다행이네요. 네.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도 선방했고 어쨌거나 2차 전지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참 작년에 큰 수익도 줬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약간의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한번 이사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네요. 작년 제가 11월 달부터 밸류에이션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부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은 좀 제거된 것 같다. 어느 정도? 그렇게 말씀드려서 요즘은 뭐 저점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벌써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워낙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종목들이 연말 연초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들이 일단 어쨌든 선점을 했잖아요, 시장.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여기서 몇 배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겠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충분히 지난 직전에 기록했던 그런 밸류에이션을 지금 이제 좀 가도 되는 그런 지금 펀드멘탈적으로 그런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고점 대비 꽤 밀려 있을 때 이제부터는 좀 저점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이차은 지주에 대한 시각을 계속해서 전해주셨는데 지금도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미국 시장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도 계속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특히나 차량용 연비 규제 강화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K배터리 우리 국산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 수혜도 분명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정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우리가 주요 완성차 회사들하고는 다 파트너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을 같이 견인하는 거예요. JV식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배터리 있고 저런 배터리 있고 계속 이제 배터리 신기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JV잖아요. 완성차 회사들과 우리들이 JV잖아요. 배터리 회사들이. 그런데 그 배터리를 선택하는 것은 완성차 회사들이죠. 배터리가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완성차 회사들이 선택을 안 하면 그뿐이잖아요. 완성차들이 원하는 배터리의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LFP 주고 좋은데 너네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JV한테. 만들 수 있다. 상관없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이든 완성차 업체들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비 규제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사실은 보조금도 있지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연비 규제예요. 유럽 시장이 한 4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똑같은 연비 규제가 똑같은 거기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죠. 이름만 바뀌었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대규모 벌금을 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때 그걸 아예 없애버렸다가 바이든이 2주 전에 부활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퉈서 전기차를 미국에서 많이 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 또 이사님 가져오신 탑픽이 후성인데 그거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완성차 업체하고 우리 배터리 업체하고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 이 갑과 을의 관계로 따지면 현재 어떻습니까? 여전히 을의예요? 아니죠. 또 합작법인이란 것도 있고 지금은 을의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배터리가 부족하잖아요. 배터리가 부족하고 이게 충분히 캡파가 막 생겨서 완성차 업체들이 야 너네 비싸니까 난 쟤 할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건 아마 2025년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래요? 지금 수요 증가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상승, 니켈, 코발트 가격의 상승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주 원인은. 그래서 지금은 비슷한 관계다. 오히려 부족 현상으로. 오히려 배터리 업체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래요. 그런 단계이죠. 그러면 후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희 이 코너에서 많이 다룬 종목이 있네요. 후성은 일단은 쌉니다. 싸다. 소재주 중에서 20배 이하에 있는 밸류에이션, 올해 실적 기준으로 받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죠. 없고 일단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올 1분기도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내보니까 작년 4Q 대비해서 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에 지어놓은 LIPF6라는 배터리 전해질 공장이 워낙 지금 좋게 가동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았던 이유는 이 LIPF6 가격이 스팟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많이 의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스팟 가격하고 이 회사가 직접 고객한테 주는 가격의 격차가 90% 이상 나요. 스팟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스팟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 회사의 단가에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단와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또 가스가 중국 공장이 제대로 올라오고 시작합니다. 아직 적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상세를 해주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올해 실적 기준이면 지금 PER 20배 훨씬 언더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님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넘어서 조금 이쪽 그린 에너지 쪽으로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에서 어떤 주도하는 엘리트들이라 할까? 거기서 말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그러다 보니까 그린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살짝 동력을 잃나 싶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또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상풍력 이런 쪽으로 더 늘리겠다. 이쪽 분야는 어떻게 그럼 전망하십니까? 해외에서는 단 한 번도 동력을 잃은 적이 없고요. 해외에서는? 훨씬 더 강화되고 있죠. 바이든 당선 이후부터. 거기에 이제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이거는 뭐 강화되는 정도가 아니고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시간을 더 앞당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앞으로 무조건 빠른 기간 내에 0으로 끊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한 거고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을 할 때 실패를 한 거예요. 유럽이.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5년이 지나고 난 뒤 이제 완전히 다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주요한 국가들이 전부 에너지 독립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 독립의 중심이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안에 특히 유럽은 해상풍력이 강하니까 해상풍력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기존에 해왔던 풍력, 태양광 시장보다 앞으로 2030년까지 최소 2배 이상 커집니다. 시장이? 시장 규모.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 때문에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원자재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철강도 올라가죠. 석탄도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역내에서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 혜택을 많이 본다. 중국은 제외하고. 중국은 러시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국 제외하고.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이 저는 상당히 앞으로 유리한 국면이 진행될 거다. 러시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지금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간이 훨씬 더 앞당겨지면서 더 박차를 가할 때 국내 업체들에 대한 수의 기대감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해상풍력 관련해서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뭘까요? 뭐 CS윈드나 상가임팀 많이 아시고요. 동국 SNC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건데요. 그 회사는 이제 좀 특이하죠. 지난 10년 동안 증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타워 회사인데. CS윈드보다도 업력은 더 오래됐는데. 단 한 번도 증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해상풍력 타워를 할 수 있는 초대형 공장을 지금 포항항만에다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짓고 있는 게 그냥 막 시장이 좋아 보여서 짓는 게 아니고요. 고객들이 당연히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원전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원전은 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이슈도 있고 에너지 자립 이슈도 있는데 건설하는 데 오래 걸리잖아요. 건설하는 데 우리나라에서 지어도 10년 걸리고 신한울 3, 4억이 기존에 재개하는 것도 7, 8년이 걸려요. 그럼 그 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생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풍력은 좋은 게 뭐냐 하면 지난 한 4, 5년 동안 시장이 없었었어요. 국내가. 왜냐하면 이게 준비하는 데 오래 걸려요. 한 4년, 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 준비했던 것들이 앞으로 한 4, 5년 나와요. 설치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올해부터 설치가 꽤 늘어요. 그래서 반드시 착각하지 마시는 게 올해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풍력 업황이 좋아집니다. 좋아진다. 좋아지고 물론 이제 외국처럼 몇 기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70메가 되고 80메가 이렇게 설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몇백메가씩 이렇게 꾸준히 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구 SNC 같은 작은 회사한테는 작은 이슈는 아니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올해 한림해상풍력 100메가와트를 처음으로 올해 공사를 착공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동구 SNC가 풍력 타워를 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전라남도 쪽,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국내에는 거의 제로이든 것이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동구 SNC는 미국 때문에 좋아져요.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데 원래 이제 동구 SNC가 미국으로 타워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반던핑 과세를 다 맞았는데 전세계 모든 타워 회사들이 얘만 제일 적게 맞았어요. 미국판이요. 그런데 지금 원전의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터빈메이커들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깎아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얘한테 수주가 많이 몰렸어요. 그 몰린 수주가 이제 2분기부터 쫙 올라간다. 매출액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뭐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동구 SNC 말씀드린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확실히 우리 한병화 이사님 이쪽에 전문가는 전문가이요.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귀에 콱콱 꽂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은 짧게 남았습니다만 이거는 꼭 여쭤봐야겠어요. 이제 살짝 이제 수소 얘기가 좀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오히려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어요. 수소 요구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수소는 지금 러시아 사태 때문에 수소 산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앞으로? 왜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유럽에서도 천연가스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이프라인을 타고는 러시아로 보면 천연가스. 그런데 천연가스와 동일한 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수소입니다. 왜냐하면 수소는 전력으로도 쓸 수도 있고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로도 쓸 수 있잖아요. 바이프라인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수소 투자에 아주 매진을 지금 하게 됐고요. 요즘도 거의 기가 단위 프로젝트들이 계속 하루에 한두 개씩 어나운스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방점을 찍어주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까지. 이때까지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특히 그린 산업은 중국이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전기차가 중국이 하고 난 게 떴잖아요. 수소를 그동안 중국이 수소차에 대해서만 일부 보조를 좀 해왔었는데 이걸 수소 전반, 수소 생산부터 해서 차 발전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확정을 했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도 수소 시대로 간다 이런 걸 확정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주들도 지금 일부 업체들은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의 소재부품 회사들을 만나면서 소재부품을 소싱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중국 업체도. 그럼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수소에서는? 수소의 탑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 소재예요. 소재이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나 상업 프론테크가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국내에서 최근에 조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글로벌 산업이 되게 되면 사실은 핵심 소재부품 회사들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수요가 들어오는 것일까요? 저는 계속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에서부터 수소까지 또 투자 전략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